너무 예뻐서 못 쳐다보니까 오래 했고 기분은 좋아 내 스타일인데? 진짜 대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러분 안녕 아침이 밝았습니다 방금 일어나서 아주 얼굴이 팅팅 퉁퉁 다 부어있네요 팅팅팅팅 여러분들이 저의 브이로그를 너무 보고 싶어 해주셔가지고 오늘 조금 일정이 뭔가 있거든요 밖에 나갈 겸 보여드릴게요 저의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고고 머리를 좀 덜 말리고 자서 여기 수건을 깔고 잤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불 정리를 하고 환기를 좀 시켜요 요즘에 좀 아주아주 다행히 제가 밤낮이 다시 돌아와서 아주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하루를 나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사실 미용실 갈 건데 제가 혜정이 메이크업하면서 와서 얼굴이 방송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마구 잘라버려서 머리가 완전 남전판 그 자체인 상태예요 이렇게 가면은 원장님께서 당황스러울 테니까 아니 비주얼 진짜 어떤가요? 조금 사랑다워졌죠? 아까 오자 업무를 조금 할 건데 제가 컵밥을 아주 많이 쌓아놨죠 밥을 잘 못하기도 하고 요리도 못하고 밥을 해먹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컵밥을 정말 종류별로 다 사놓고 하나씩 그날그날 원하는 메뉴에 따라 해먹습니다 제 업무가 밥을 먹으면서 촬영한 거를 편집자님께 보내고 이제 고성 편집자님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저도 같이 편집도 하고 이따가 4시까지 미용실을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한 1시간은 좀 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2시 반에 대충 출발한다 치고 2시 좀 전부터는 얼굴에 뭐라도 찍어버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다니까요 오늘은 신천 닭갈비 맛있어 맛있어 근데 컵밥이 진짜 양이 안 차나 봐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컵밥을 다섯 개를 먹을 때도 있는데 컵밥이 양이 안 찬대요 그래서 그렇대 저는 제가 무슨 병에 걸린 줄 알았잖아요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네요 약간 따가 안 들렸거든요 따개비들 하는데 약간 개비들 이렇게 들려가지고 따 빗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약간 바비가 연상되는 제 입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적어서 전달드렸고 또 다른 영상 전달드리면서 어떤 거 신경 써서 편집해달라고 정리해서 보내고 바로 초스피드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 렌즈 꼈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제 눈동자 초롱초롱한 것처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위브 콜라겐 아이패치를 붙이고 있습니다 급속 콜라겐 충전을 해주고 요즘 또 잘 쓰는 크림 눈 쭈글탱쭈글탱해졌죠 이거 완전 쫀쫀하고 괜찮더라고요 화장 절대 안 뜨고 오늘 잘하면 단발로 자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고민 중입니다 근데 단발로 자르면 무조건 후회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또 다시 붙이죠 뭐 클리니크 비비가 되게 얇게 밀착력 좋게 발려요 엄청 촉촉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얇게 발려서 나갈 때 바르기가 좋아요 애교살을 살짝만 머리가 너무 이상하지만 오늘의 OOTD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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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한 것 같아요 단발 자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어울리는 기장은 이 정도가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 붙임머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상붙하게 잘라버리면 삼각기밥 그래서 여기가 들려가지고 안쪽 붙인게 보이니까 그렇게 짧게를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못 쳐 고정복하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은 고정복하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은 근데 제 생각에 다 빼고 머리를 자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단발로 자르고 다음에 다시 붙이더라도 계속 이렇게 살 수 맞아 맞아 약간 그 잘라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번 풀어볼게요 어어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됐어요 생각보다 머리가 많아서 단발로 잘라도 생각보다 머리가 많아서 생각보다 더 이상 몇 년 만은 단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단발이고 그 뒤로 단발 한 적이 없었어요 술을 살 때 6년 만에 6년 전 이거 제가 잘라봐도 돼요? 얼마큼 자른데요? 이만큼? 이만큼요? 아니 저 무서워 이거 이만큼 자를게요 알았어요 제 사진으로 이렇게 잘 잘려요? 이거 제일 잘 잘린다 어떻게 잘 잘라야 돼요? 이거 제일 잘 잘릴게요 잘 자른다 진짜 잘 잘린다 어색할 것 같아요 어색할 것 같아요 진짜 가벼울 것 같아요 진짜 가벼울 것 같아요 진짜 가볍다 기분은 일단 줘요. 모르겠고, 기분은 줘. 향기가... 감사합니다. 안 받은 진짜 오래됐어요. 어쩐지 피드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찾아본 거 있어요? 근데 너무 다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멋있어가지고... 저 엄청 다양한 거 다 좋아해요. 심플한 것도 하고 엄청 화려하게, 하트도 좋아하고, 아트 디자인도 좋아하고... 근데 오랜만에 해서 약간 티나고 싶어요. 비포 소... 미술 전공하셨다는 거. 저요? 서양화 전공. 어, 저도 해요. 아, 진짜요? 아동 미술 전공. 어, 저도 아동 미술. 아, 진짜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투명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할 겁니다. 제가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연락하셔서... 진짜, 진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DM 주신 문구가 너무 강력했어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안 드리고 저는... 진짜... 골랐어. 진짜 한번만 딱... 아, 정말요? 근데 연락 안 오면 뭐... 아, 너무 영광. 오래... 지켜보고... 약간... 내 스타일인데? 약간... 약간... 소금이거든요. 과학 실험하는 거 같지? 소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거 잘 믿는다고요. 항상 소개하는 거 보이는데? 어, 진짜요? 그러니까요. 짠! 아,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대박. 어머! 몇 달 만에 한 네일인데... 만족도 100% 보이세요? 여러분... 막 달려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깜짝 놀랐는데... 저 카메라를... 카메라 들고 왔어요. 진짜 왜 이러죠? 근데 진짜 내일 너무... 너무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내일... 진짜 미친 거 같지? 저 일단 집을 빨리 가볼게요. 벌써 10시가 됐어요. 하루 끝! 여러분, 잠깐 누워서... 숨 좀 돌리면서... 오리닐 마켓 스토리 답장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째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걸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질물 더 보내주셔가지고... 얼른 화이팅! 하고 오겠습니다. 제 머리가 아직도 너무너무 어색하네요. 하지만 뭔가 보다 보니...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 가벼워. 여러분... 이거 완전 귀엽지 않나요? 샵 사이다 공유국도... 지금 춥고... 그래서 이거 봤어요. 방금 이제 무무를 엄청 달리고... 편집자님께 영상도 보내드려야 되고... 내일 거 좀 계획 세우고... 편집을... 조금이나마... 벌써 2시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아 진짜 이거 손톱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기분이 좋네... 내일도 근데 뭔가 외부 일정이 많네요... 내일은... 편집자님 면접 보러 가고... 제자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거든요 같이... 내일 찍었어야 됐나 브이로그를... 오늘 화이팅 해봅시다... 아 근데 또 배고프네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밥을 좀 먹으면서... 그러면 이왕 밥 먹는 김에 편집을 하겠다... 편집하고... 여러분... 갑자기 제가 뭐 하고 있나... 하실 수 있는데... 편집한다더니...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내일도 일정이기 때문에... 단신욕을... 편집은...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요... 대신 저는... 진한 쇠고기 미역국을 먹으며... 목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휴... 너무 행복해... 아니 아까... 제가 몸으로 하는데 어떤 따개비가... 언니 얼굴 휴지 몇 칸으로 가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봐야겠다... 휴지를 떼었는데... 아... 한번 대봅시다... 저 태어나서 이런 건 진짜 처음 해보네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해결되셨나요? 저 원래 이렇게 간식욕 하면서... 저희 집에 스탠바이매가 있거든요... 그 옆에다 세워두고... 유튜브 보거나... 넷플리... 헉! 여러분 너의 모든 거 아세요? 그거 나왔다고 하던데... 그거 봐야겠다... 그거 봐야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먹는 동안... 그거 보고... 딱 씻고... 자면 진짜 오늘 하루 완벽할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거... 안 보셨으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너무 바쁘신 분이라면 보지 마세요... 시간이 순삭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진짜 자려고 합니다... 인비리얼 라인도 끼고 왔고... 피부도 세수 다 하고... 스킨케어 하고 왔어요... 내일도 활기찬 하루를 위해... 어떻게 해도 예쁜 복도가 안 나와서... 또 잘 안 쓰었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잘자용...